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액체 질소를 준비했는데요. 이 액체 질소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통에 액체 질소를 부어줄게요. 지금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 입니다. 마이너스 196도. 지금 액체 질소가 든 물병입니다. 액체 질소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건 뜨거워서가 아니고 너무 차가워서 끓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여기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엄청 뜨겁진 않고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을 한컵 떠서 물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 떨리는 순간입니다. 자, 이거 치워놓고 근데 그냥 투명한 물을 액체 질소랑 섞으면 투명한 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허팝은 여기 식용색소가 있는데 이걸 섞어줄게요. 이렇게 식용색소를 물에 섞었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엄청 두꺼운 장갑을 끼고 헬멧을 썼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떨리는데 떨리는데 phi publications 자, 갈게요. 자, 간다. 우아 ROH 우와 으아와 오, 여러분들 봤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진짜 1초도 아니에요. 0.1초 사이에 여기 있는 뜨거운 물이 펑 하면서 다 얼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냉동실에 얼리는 닭 얼음같이 얼리는게 아니구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0.1초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병에 들어간 뜨거운 물이 바로 다 얼어버렸어요. 엄청 차가운 얼음물입니다. 물이 없지 얼음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겨울입니다. 지금 여름이었으면 허팝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어마무시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텐데 내년 여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의 실험 대성공입니다. 짱!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이제 남아있는 액체 질소를 다 써서 엄청 큰 무지개 눈을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책상을 치워버릴게요. 여기 통을 가운데 놔두고 이 통에 액체 질소를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지금 통 안에 액체 질소가 절반정도 채워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뜨거운 물을 다 넣을건데 이번에도 그냥 넣지 않고 여기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식용색서를 동시에 섞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운명의 시간입니다. 자, 허팝은 다시 두껀 장갑을 끼고 헬멧을 착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인거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허팝이 무지개 눈을 한순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간다!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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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야! 오늘은 허팝이 액체 질소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0.1초만에 어마어마한 양의 눈과 연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구요. 어쨌든 모두들 안녕! 실험 성공!